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시내타운에 오늘 첫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덕분에 류수영 배우님을 만나서 영광입니다. 아이고 아닙니다. 저희 10년 전에 뵀죠? 더 지났죠. 한 14, 5년? 14, 5년 전에. 더 이상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때가 2000년도 중후반이었는데 학교 동문행사 때 사진도 같이 찍었는데 기억나세요? 그럼요. 그때도 심수봉 선생님도 오시잖아요. 맞아요. 다 오시고 박지성 선수는 오지 못했나? 맞아요. 저희 학교 동문 연장훈 선배도 왔었고. 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같은 대학교 동문이구나 이런 생각을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씩 괜히 대학교 얘기 나오면 우리 명지대에 누구누구가 있다 할 때 항상 빠짐없이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준수씨 그때 뵙고 나서 이렇게 학연지연을 멀리해야 되지만 생각이 나잖아요. 그래서 TBS 보면 준수씨 뮤지컬 새로 오픈하시는 거 보면 우리 학교 후배인데 이렇게 애정이 더 가더라고요. 저도 매번 그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선배님인데 이렇게 하면서. 우리 후배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환영해주고 계신데요. 같이 한 번 읽어볼까요? 뭐가 있나요? 봅시다. 오늘 잘생긴 배우들 특집인가요? 감사합니다. 김지우씨가요. 시영씨도 그렇고 준수씨도 그렇고 완전 행복해요. 김보라씨 사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네. 김준수한테 벽이 느껴진다. 완벽. 이런 거. 맞아요. 저도 진짜 십 수년 만에 봬도 그대로세요. 아닙니다. 오히려 더. 저는 그냥 그때부터 노안이었기 때문에. 486, 4368님. 준수씨 화창한 얼굴 덕에 겨울 건너뛰고 봄이 온 줄 알았어요. 저도 오늘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분위기가 밝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뭐라 그럴까. 건강한 에너지라고 할까? 들어오신데 쫙 느껴져가지고. 사실 아내가 조금 아프니까 저도 이렇게 좀 다운돼 있었는데. 오시니까 업이 됐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윤지연씨. 준수님 완전 가을 남자네요. 코트가 너무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어떻게 코트를 입었는데.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갑자기 막 요즘 추워져가지고. 네. 좀 처음에는. 맞아요. 빠르나 싶었는데. 추워서 일단 코트가 입고 싶어지더라고요. 저도 그 모지코트 참 좋아해요. 모지코트.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겨울의 냄새가 있어요. 저는 겨울에 한번 떠오르는 건 옷장에서 방금 꺼낸 모지코트 냄새. 저는 그게 겨울의 시작 같거든요. 그래서 모지코트를 보니까 이제 가을이 지나서 낙엽이 떨어지겠구나. 준수씨한테서 가을을 봤어요. 감사합니다. 6951님이 17년 전 데뷔 때랑 너무 똑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제가 86년생 동갑인데 어쩜 혼자만 그대로죠. 동안 비결 좀 알려주세요. 친구야. 이렇게 보내셨는데.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? 그렇죠. 관리라고 하면 따로 뭐 이런 그런 관리는 없고요. 그냥 가끔 운동하는. 운동하시고. 네. 운동이고 약간의 체중관리. 체중관리. 저도 좀 잘 찌는 체질이라. 저도요.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. 직업이 어떻게 연예계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보내고 있죠. 그러니까요. 웃을수록 그런 얘기하거든요. 저는 만약에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100키로 가 있지 않을까? 막 이런. 여기 한 명 더 있어요.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네. 저는 또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또 먹는 거는 무조건 좋아하거든요. 네. 맞아요. 열심히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고. 그런데 데뷔한 지 벌써 17년이 되셨네요. 그러니까요. 17년. 이제 중견. 죄송합니다. 맞습니다. 저는 중견도 약간 지나가는 분위기거든요. 사실은 20년 넘어가니까. 17년. 연차를 좀 실감하실 때가 혹시 언제. 실감할 때는요.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 가수 활동 한참 했을 때 그걸 보고 가수로 꿈을 꿨다 하는 후배분들이 대부분 많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데가오 좀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.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저도 어젠가 이제 댓글에 SNS 댓글에 부산에서 제가 사인을 받았던 고등학생인데 지금은 엄마라고. 맞아요.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체감이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이제 뭐 애가 둘이에요 하면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. 맞아요. 이런 거 보면 실감을 하죠. 그런데 그럴 때 보면 되게 따뜻하기도 해요. 제가 그때 날 좋아하셨던 분이 또 가정을 이루고 여전히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시는 게. 보람찬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네.